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시죠.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전화는 한 통해야지. 에휴. 걱정을 하다 하다 이제 화가 나네, 화가. 좀 더 기다려보시죠. 그럼 전 이만. 다녀왔습니다. 어, 왔어. 저녁 들어야지. 상관없어요. 퇴임 씨, 홈사 때 무슨 일 있었나? 그날 이후로 쭉쭉 압이네. 그러게. 선혜 언니한테 전화해서 한 번 물어봐야 되나? 어젯밤 도경호 뒤따라 간 뒤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냐? 게다가 또 도경호 태도도 좀 그랬고. 그... 그...